안녕하세요. 학자 자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1번째, 원자번호 21번 스칸듐입니다. 본격적으로 조금은 낯선 원소의 시작이며, 전이금속이자 히토류인 첫 번째 원소 스칸듐의 역사와 최신 응용까지 소개합니다.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종마다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야기되곤 합니다. 1쪽 알칼리금속 원소들은 물과 반응에 수소기체와 열을 발생시켜 폭발하기도 하고, 이름에 걸맞게 알칼리성 용액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옆 2쪽 알칼리 토금속 또한 함께 묶인 원소끼리 유사한 성질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기율표에서 기대되는 종마다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1, 2, 그리고 13에서 18쪽의 전형 원소에게 적용된 구분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3쪽은 토금속이라 불립니다. 지각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원소들이며 모두 광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형 원소와 대응되는 3쪽부터 12쪽 원소까지의 구분은 전이금속이라 표현됩니다. 그런데 3쪽을 보면 다른 곳과는 달리 2개의 원소만이 쓰여있고, 6주기와 7주기에는 란탄엄족과 악티뉴족이라는 구분으로 많은 것이 애매하게 표현된 듯 싶습니다. 3쪽의 스칸듬과 이트륨, 그리고 아래의 란탄족 원소들을 포함해 총 17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다른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토금속 원소라는 표현보다 매체에서 더욱 자주 들려오는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원소들은 현대의 첨단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각각의 이름은 낯설지만 대략적인 사용 분야만 나열해봐도 항공, 배터리, 의료, 정유, 레이저 등 히토리 없이 기술이 구성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히토리 원소들의 확보에 국가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스칸듐은 17가지 히토리 원소 중 첫번째에 해당합니다. 히토리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희소하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히토리는 정말로 희소한 원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토리는 매우 풍부합니다. 3종의 스칸듐과 이트리움, 그리고 란타남족 블록으로 구분되어 쓰이는 15종의 원소까지 모든 히토리 원소들은 광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인 규소, 산소, 소듐, 마그네슘, 포타슘 등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금이나 백금 등 귀금속으로 분류되는 원소에 비하면 풍부합니다. 전체적인 지각 내 원소 존재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간 범위에 속하는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왜 히토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로는 히토리 원소들의 매장과 채굴 가능 지역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에 가장 많은 히토리 원소들이 매장되어 있고 베트남이나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그 외 국가들의 매장된 양을 합치면 전체 추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원소 자체를 히토라 표현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히토리라는 이름은 단어 그대로 흙 속에 넓고 고르게 퍼져 있어 농도가 낮고 분리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용암류, 열수활동 및 산맥 형성과 같은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지각 내 특정 위치에 집약됩니다. 이는 금관과 같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특정 금속 덩어리 지역일 수도 있고 광물의 형태로 모여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석이나 전기석, 중정석, 자수정을 비롯한 광물은 주로 함유된 다량의 원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채굴에 필요한 원소의 분리나 농축이 어렵지 않죠. 하지만 히토리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히토리 금속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히토리 원소의 흔적은 지구 전체에 퍼져 있어 채굴과 분리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광물의 형태로 채굴되는 구리의 대부분은 황화구리 조성입니다. 단순히 열을 충분히 가하는 것으로 황은 기화되어 날아가고 구리는 도가 금속으로 분리됩니다. 철광석의 경우에도 형태는 다양하나 산화철의 형태로 얻어지는 만큼 코크스와 같은 환원성 물질을 투입해 금속 철로 정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히토리 원소들은 간단한 분리 방법이 없습니다. 스칸듐을 포함한 히토리 원소 발견의 시작은 하나의 검은 광물로부터입니다. 이제는 가돌리나이트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발견된 광석은 이전까지의 무엇과도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성만을 보더라도 네 종류의 히토리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히토리 원소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현재 히토리 채치는 쉐일가스나 정유 채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쉐일가스 채교로 버려지는 폐수 속에 함유된 성분을 분석한다면 다양한 히토리 원소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원소들을 제각기 분리할 수 있는가가 히토리 확보에서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스칸듐의 발견은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라스 프레드릭 닐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제껏 전기 분해를 확립하고 여러 원소 발견에 기여했던 두 라이벌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경과 스웨덴의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였죠. 닐슨은 같은 스웨덴 국적이라는 것에서 예상되듯 베르셀리우스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원소 발견과 분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닐슨은 가돌리나이트와 유크세나이트라는 스웨덴에서 종종 발견되는 유사한 두 광물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리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두 광물 모두 히토리 원소들이 다양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879년 닐슨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질산염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했으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터뷔이 불순물로 혼합된 물질의 분광 분석으로부터 새로운 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이터뷔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던 것은 1년 전인 1878년 이터뷔이 비슷한 방식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닐슨은 스칸디움을 분리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10kg의 유크세나이트를 처리해 약 2g의 산화스칸디움을 얻게 됩니다. 산화스칸디움으로부터 스칸디움의 분리 과정은 두 단계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리된 백색의 산화스칸디움은 플로오리나 수소산과 반응하여 플로오리나 스칸디움과 물로 변화합니다. 플로오리나 스칸디움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분리는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간 단계로 느껴질 수 있지만 플로오리나 스칸디움은 매우 유용한 스칸디움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주목할 만한 특성은 자외선에 대해 투명하다는 것과 높은 강도로 자외선 투명성이 필요한 광학 응용 분야 특히 렌즈 및 거울의 코팅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플로오리나 스칸디움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섬광을 보이는 재미있는 성질도 가져 방사선 검출 분야에서 섬광 검출기의 주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사실 금속 스칸디움의 최초 불리는 플로오리나 스칸디움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친숙한 전기 분애로 이루어집니다. 포타슘, 리튬, 염화 스칸디움의 공융 혼합물을 700에서 800도 범위에서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1937년 처음 얻어집니다. 발견으로부터 무려 60년이나 지난 후였으며 그 중간 시대에서는 스칸디움은 그리 쓸모없는 원소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기 분해만으로 금속을 대량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방식은 우리가 앞서 20번 칼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칼슘 금속을 환원제로 사용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스칸디움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금속 스칸디움은 공기와 만나 쉽게 산화되기도 하고 비쌉니다. 금속 스칸디움은 산화 스칸디움에 비해 약 25배 이상 비싼데 대략적으로 1kg의 금속 스칸디움이 1.7억원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칸디움은 예측과 증명의 원소이기도 했습니다. 맨델레이프가 첫 주기율표를 만들어낼 때 63개의 원소만이 알려져 있던 만큼 모든 규칙과 공간을 채워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맨델레이프는 주기율표로부터 예측되는 특성들과 함께 몇 개의 공간에 미지의 원소가 숨어있으리라 생각하며 칸을 비워두게 됩니다. 지금의 표로 본다면 정말 비워둔 것이 맞는지 의의할 수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최초의 주기율표에는 분명 물음표와 함께 예상되는 원자량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견된 위치를 기준으로 미지의 원소를 지칭하기 위해 에카, 드비, 트리와 같은 접두어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지 않지만 맨델레이프의 초기 주기율표를 참고한다면 좌우 쓰여있는 곳이 다른 세로주를 바탕으로 원자량 44로 예상되는 3족 좌측 원소는 붕소의 한 칸 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에카를 활용해 붕소의 하나 다음 원소라는 뜻으로 에카붕소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에카 알루미늄, 에카 규소, 에카 망가니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측 원소들이었으며 이들은 곧 스칸듐과 갈륨, 젊마늄, 테크네튐이라는 원소였음이 확인되어 맨델레프의 예측을 증명하고 주기율표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스칸듐 금속까지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후 약 100년이 흐를 때까지 이 은빛 금속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명칭이 스칸듐이 된 것은 스웨덴이 위치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유래합니다. 키토리오에서 다른 지역에는 낮은 농도로 퍼져 있어 확인이나 분리가 어려웠지만 스웨덴의 광산에서는 꾸준히 광물 형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스칸디나비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원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스칸듐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스칸듐은 첫 번째 히토류이자 첫 번째 전위금속 원소입니다. 원자번호 21번 스칸듐은 핵에 21개의 양성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적인 중성을 위해 21개의 전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된 스칸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면 홀수계의 전자임에도 마지막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진 것이 확인됩니다. 바로 이전에 원자번호 20번 칼슘과 비교해도 같은 전자 배치로 보입니다.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비교한다면 2개의 전자로 첫 번째 껍질이 동일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은 8개의 전자로 가득 차있지만 세 번째 껍질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칭적으로 8개의 전자가 채워져 마무리된 듯 싶던 세 번째 껍질에 스칸듐의 경우에는 9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죠. 전이 금속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D오비탈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순서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그려나가며 배우곤 합니다. 순서대로 1번 껍질의 S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지며 다음으로는 2번 껍질의 S오비탈 그리고 P오비탈에 채워집니다. 3번 껍질의 S오비탈이 채워진 후 자연스레 P오비탈이 채워지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순서대로 다음 오비탈인 D가 채워지는 대신 갑작스럽게 4번 껍질의 S오비탈에 전자가 먼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비탈마다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싸움 원리라는 기본적인 규칙에 의해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4S오비탈이 3D오비탈보다 더 낮은 에너지 높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오비탈의 종류와 에너지 등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양자수입니다. 전자가 채워질 껍질과 전체 에너지를 의미하는 주양자수 N 오비탈의 종류를 의미하는 각운동량 양자수 L 그리고 오비탈의 형태와 채워지는 전자의 스피를 의미하는 양자수들로 이루어집니다. 스피 양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양자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되며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중 오비탈의 에너지 높낮이를 비교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식은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의 숫자 그대로니 오비탈마다의 각운동량 양자수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S 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0,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2, 그리고 F 오비탈은 3에 해당합니다. 혼동에 발생했던 4S와 3D 오비탈을 비교한다면 4S 오비탈은 주양자수에서 4, S 오비탈로부터 0의 양자수를 가져 N 플러스 L은 4로 계산됩니다. 반면 3D 오비탈에서는 주양자수에서 3, D 오비탈에서 2의 값이 확인되어 N 플러스 L은 5가 되죠. 높은 값일수록 더 높은 에너지를 가져 전자가 나중에 채워집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대각선은 N 플러스 L 값이 같은 오비탈끼리 비교하기 위해 주양자수 N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방식도 명칭이 있습니다. 마델룸 규칙이라 불리는 오비탈 에너지 계산법입니다. 스칸듐이 토양에 넓게 퍼져 있다면 이미 사용되어 산더미처럼 쌓인 흙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레드버드 이름 그대로 붉은 진흙이라 불리는 젓갈색의 슬러리는 금속과 규소가 풍부한 산화물과 약간의 방사성 원소 및 히토리 원소가 섞여있는 부식성 혼합물로 알루미늄 추출을 위한 공정 후 남는 대량의 폐기물입니다. 보크사이트 잔류물이라고도 불리는 붉은 진흙은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끝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톤에 달하며 거대한 폐기물 연못이나 마른 언덕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산업 폐기물 중 하나죠. 알루미늄 정련을 위해 생산되는 알루미늄의 95% 이상이 바이엘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1톤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산될 때마다 약 1에서 1.5톤의 레드머드도 발생합니다. 단순한 흙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염기성 흙이어서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2010년 헝가리의 한 폐기물 연못에 있는 흙댐이 무너져 2미터 높이의 붉은 진흙이 쏟아져 아이카 마을을 매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1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심한 화학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마르칼강의 모든 생명체는 붉은 진흙에 의해 멸종되었다고도 확인됩니다. 레드머드 발생량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활용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벽돌 제조에 혼합해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량의 금속 원소들이 혼합되어 있으니 강도 향상에 유리합니다만 히토리 원소들을 벽돌로 낭비하기는 아쉽습니다. 그 첫 시도는 레드머드의 후처리로 스칸듐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잡한 처리 없이도 이산화탄소와 탄산소듐만을 이용해 다량의 스칸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스칸듐 이외의 히토리 원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99% 이상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만큼 폐기물에서 미래 자원으로 변화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스칸듐의 사용까지 100년가량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의 스칸듐은 그 어떤 원소보다도 시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1초를 정의하는 것은 원자 시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조에 속해 단 1개의 최외각 전자가 존재하는 세슘은 그 특성을 이용해 표준 원자 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같은 외부 영향이 없는 두 초미세 바닥상태 사이 전위에 의한 광자 흡수를 사용해서 출력 주파수를 제어하는 1차 주파수 표준 방식의 원자 시계입니다. 세슘 원자에 마이크로파를 쪼여 흡수가 최대가 되도록 방사선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세슘 원자 시계의 정확도는 3억 년 이내 1초가량의 5차 정도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정밀한 방식은 스티론튬 격자 광학 원자 시계가 개발되었고 무려 150억 년의 1초라는 극히 높은 정밀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를 들뜨게 하는 방식으로는 이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초정밀 시계가 등장합니다. 원자 껍질이 아닌 펄스 생성기로 원자 핵의 전의를 사용하는 핵식의 개념입니다. 핵 공명은 원자 껍질의 전자 공명보다 훨씬 더 명료하지만 자극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공명에는 12.4킬로 일렉트로봄 볼트의 에너지의 X선이 필요합니다. 폭은 1.3펜토 일렉트로 볼트에 불과한데 이는 핵 여기를 위한 에너지의 약 10조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10조배의 정확도가 생겨냅니다. 가장 유망한 최근의 사례는 바닥 상태와 12.4킬로 일렉트로봄 볼트 상태 사이에서 매우 좁은 핵 공명 전이로 0.47초의 긴 수명을 갖는 스칸듐 원소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구현된 스칸듐 핵시계는 무려 3천억 년 내 1초에 유래 없는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는 팽창과 관련됩니다. 도로 위, 특히 교각이나 철도 등에서 보이는 빈틈은 기온에 따른 팽창으로 도로가 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나비나 주석과 같은 금속부터 나무, 유리, 도자기까지 비율이 다를 뿐 온도가 증가하면 팽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열은 원자 진동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더 큰 진동을 수용하기 위해 전체 재료 크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에서 음의 열 팽창이라고도 불리는 비정상적인 수축을 보이는 물질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및 고무와 같은 사슬 모양의 고분자 등 특정한 유연 재료들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열이 증가하면 사슬 길이의 수직인 진동만 증가합니다. 기타줄을 튕겼을 때 길이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횡방향 진동은 사슬의 양끝 말단을 더 가깝게 당겨 전체 수축을 일으킵니다. 스칸듐 분리에서 등장했던 플로리나 스칸듐 결정 역시 음의 열 팽창을 보이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플로리나 스칸듐은 견고한 입방체 결정 구조를 지녀 고분자 사슬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정 크기에 관계없이 고체 결정의 원자가 상대적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널리 퍼진 가정 때문에 이 물질이 가열될 때 어째서 수축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죠. 흥미롭게도 스칸듐과 플로린의 강한 결합이 유지되며 고분자 사슬의 경우가 유사하게 결정이 요동치며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온도에 따른 팽창으로 손상이 우려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칸듐이 보인 특별한 팽창 경향을 적용하려는 기대가 있습니다. 스칸듐 원자액은 21개의 양성자 외에도 24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부터 45의 질량수를 가져 스칸듐 45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실제로 안정한 단 하나의 스칸듐 동위원소여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스칸듐 모드가 스칸듐 45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몇 종류의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하나의 중성자가 더 많은 스칸듐 46는 86.79일의 반감기를 가져 비교적 안정합니다. 반면 이보다 가벼운 스칸듐 43는 3.89시간 44는 3.97시간의 반감기를 가져 빠르게 붕괴합니다. 안정한 스칸듬도 불안정한 스칸듬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스칸듐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은 알루미늄 추출을 위한 보크사이트 잔륨을 해서 스칸듐을 분리했듯 알루미늄과의 합금입니다. 모든 알루미늄 합금들에 스칸듐이 추가될 경우 강도가 증가합니다. 항복강도의 증가와 함께 강한 응집성과 조밀성을 갖는 스칸듐의 함유로 용접 등에 대한 고온 내구성이 향상되죠. 실제로 알루미늄 합금과 알루미늄 스칸듐 합금을 비교한다면 재련 후 냉각 과정에서 표면에 조밀성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들에는 우리가 몰랐을 뿐 스칸듐이 소량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스칸듐의 사용 분야는 조명일 것입니다. 형광등이나 LED와 같은 간단한 가정형 조명보다는 매우 밝은 백색의 운동경기장 등의 대형 조명에 스칸듐이 적용됩니다. 스칸듐 램프는 흔히 두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금속 구 형태가 존재하는 것과 전구 내부를 기체 형태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강도 방전 등이라 불리는 매우 밝은 전구의 일종이며 물질 성분 기준으로는 할로제나 금속 램프로 구분됩니다. 시작은 수온 증기 램프가 개발된 후 점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로제나 금속을 추가하며 이루어집니다. 아이오디나 소듐이나 아이오디나 스칸듐을 따로 혹은 혼합해 사용했을 때 밝기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와 함께 빠른 안정화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점등 후 색상이 변화하며 안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할로제나 금속 램프의 개발이 필요했으며 현재 사용되는 종류는 토륨이 추가되어 다섯 가지 원소로 채워진 전구가 많습니다. 반감기가 비교적 퀸 동의원소인 스칸듐 46의 대표적인 사용 분야는 감마 스캐닝이라는 진단 기술입니다. 정유산업과 같이 대규모의 파이플라인과 공장 설비가 필요한 경우 내부 공간이 막히거나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이며 효율적인 비파괴 진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거대한 만큼 작은 크기의 진단 기술로는 설비를 장기간 중단하거나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방사성 붕괴를 나는 스칸듐 46를 파이프 내부에 주입하며 감지기를 외부를 따라 스캔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선형적 혹은 입체적 정보를 얻어 막힌 곳이나 파손된 곳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칸듐 43와 44는 의료 진단에 사용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양전자 단층 촬영 기술에 대한 적용이 대표적이죠. 해상도 분간을 위해 0.8mm부터 1.3mm까지의 작은 구멍이 뚫린 물체에 대한 팬텀 테스트에서 PET가 만드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 모델에 주입해 PET 분석을 시도해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위치에서의 신호가 확인됩니다. 짧은 반감기와 배출 덕분에 많은 피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칸듐은 생체 독성이 없는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과 조금 더 가까운 스칸듐의 사용 분야는 등속 호출 기억장치, 곧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램의 개선입니다. 컴퓨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빨라지고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메모리 기술의 발전이 둔화되면서 연구자들은 대안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상변화 등속 호출 기억장치인 PC램은 컴퓨터의 중앙 프로세서가 계산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재기록 가능한 램의 유망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일시적으로만 저장할 수 있는 정적 램 및 동적 램을 포함해 일반적인 형태의 램 보다 훨씬 느렸죠. 컴퓨터의 메모리 역할을 하면 기즈모가 0 혹은 1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PC램은 두 상 사이를 전환하며 이를 수행합니다. 전도도가 높은 결정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숫자를 기록하고 반대로 전도도가 낮은 유리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전류를 보내면 비트가 가열되고 상태가 변경되어 데이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변화 물질인 GST 압금은 고르지 못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GST 압금은 10나노초 내에 비정질에서 결정질로 전환되는데 이는 빠르지만 오늘날의 컴퓨터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에도 스칸듐을 추가하면 이웃한 안티모니 및 텔류륨 원자와 강한 결합이 형성되어 온도를 600K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가 물질에 가해졌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입방체 모양의 핵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상변화 물질을 합성했을 때 핵이 1나노초 이내의 물질의 두 상태 사이를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고성능 PC램이 여러분께 보인다면 혹시 스칸듐이 사용된 것은 아닐지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스칸듐은 주교유표상에서 첫 번째 전위금속이자 첫 번째 히토리 원소입니다. 조명, 합금, 메모리, 의류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단지 스칸듐을 조금 넣었을 뿐인데 특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인체에 대한 독성이 없는 금속 원소여서 앞으로의 활용 분야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